안녕하세요. 논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논어는 중국에서 성경책처럼 많이 읽혀진다고 합니다. 학위편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로 일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유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 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한데도 윗사람을 보마귀를 주호하지 않는 자는 드물다. 윗사람 보마귀를 주호하지 않고서도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지 않다. 군자는 근본을 힘쓸 것이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길 것이다. 효도와 공손이라는 것은 그 어짐을 행하는 근본인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교모하게 하며 얼굴빛을 좋게 하니 어진 마음이 드물다.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살피는데 사람을 위하여 일을 꾀하며 충성스럽지 못했는가. 친구와 사귀어 믿음직하지 못했는가. 배운 것을 익히지 못했는가라고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일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하며 쓰기를 절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림해 때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집에 오면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공손하며 삼가하고 믿없게 하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어진이를 친히 할 것이며 행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문장을 배울 것이다. 자아가 말하시기를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되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과 같이 하며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다하며 친구와 사귀되 말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말하리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군자가 몸가짐이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을 것이니 배워도 확고하지 못할 것이다. 충성과 믿음을 주로 하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하지 말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례를 정성껏 하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자금이 자공에게 묻기를 공자 선생님께서 방문하시는 나라마다 반드시 정사에 관하여 제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스스로 먼저 자청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후들의 정치 자문에 관하여 답변하신 겁니까? 자공이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얻으시며 공손하고 검수하며 견명 지덕을 갖추신 분이라서 선생님께서 먼저 자문을 구하심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행신을 볼 것이로되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도라고 말할 수 있다. 유자가 말하기를 예를 행하는 데에는 화목이 기중하니 선왕의 도는 화목을 아름답게 여겼느니라 작고 큰 모든 일이 여기서 나왔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바가 있으니 화목만 알아서 화목만 하고 예로서 절제하지 않으면 또한 행해서는 안 된다. 유자가 말하기를 믿음이 예에 가까우면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손히 예에 가까우면 부끄러움과 욕댐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그 친함을 잃지 않냐며 존경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군자는 먹는 데 배부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데 편안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에 민첩하고 말을 삼가하며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자기의 잘못을 파르게 하며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공이 말하기를 가난하여도 아첨이 없으면 부유하되 교만하지 아니하면 어떠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으나 만약 가난하되 즐기며 부유하되 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못하다. 자공이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되 깎은 듯 다듬은 듯 하고 쪼은 듯 간듯 한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이를 두고 이른 말일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공은 비로소 같이 시를 말할 수 있겠다 하시니 지나간 이를 말하며 다가올 일도 아는구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치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할 것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끌라